1. 서중원 계민성 맞추지 못합니다 손에 약간 꼬이게끔 만들면서 승리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준호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 때문에 연계시에는 조금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한국수점 공수 장한재 서브 랠리 이어집니다 마지막 2공이 벗어납니다 핸드 완전 붙어서 철저하게 해주고 있어요 서중호의 서브 3구 마무리 되지 않았던 길민성 공략을 해줘야 돼요 점심으로 5대4 한국거래소가 한점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2공이 솟구칩니다 쭉 밀어봤던 장한재 벗어납니다 지금은 뜬 공이었고요 생각했던 데처럼 잘 안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박정우 선수 범실이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서중원 네트 맞고 나가면서 공격 박정우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중원 서중원 해결하는 거려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골에서 서브 서중원이 맞받아집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박정우 날카롭습니다 방 wheat 없어요 아니 따내야 돼요 예 서우 박정우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길민석 해결합니다 한국거래소 연속 득점 이후에 서브 저 길민석 선수가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서비스로 득점까지 연속 장한재 블랙 공격 날 섭습니다 이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선수의 이런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 길민석 서브 높았습니다 지나가면서 특강국거래소 길민석의 서비스 아 그렇죠 장한재 맞추죠 아 저의 아 저의 서중원의 서브 서중원의 서브 네 지금 다 통하고 있습니다 예 장한재 서브 득점 어 공격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힘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아 계속 이어졌던 랠리 하지만 아 저의 랠리 그리기 사실 네 이번에는 예 아 예 스윙 네 아니 그렇죠 한 번의 서브가 더 남아있는 한국 숫자원공사 길민서 꺾어내면서 상대 득점 흐름 아 길민서 이번 공격은 서비스 길민서 서중호 높아요 지나갑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정한지 서브 지나갑니다 길민섭 선수의 공격 5점을 앞서있는 한국 숫자원공사 박정호 네트 맞고 남아면서 서브 길민서 받지 못할 정도로 박정호가 몰아붙입니다 길민서 선수가 한 점을 해결해 줍니다 게임에서의 아쉬움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장한재 선수가 중요해졌어요 한 명은 뚫어야 되고요 한 명은 또 잘 줘야 됩니다 길민서 벗어납니다 서중호 리시브 벗어나면서 서비스로 장한재 서비스 공격 벗어납니다 한국 숫자원공사 한국 숫자원공사의 매치포인트입니다 아 지금은 좀 더 가서 하네요 서비스 길민서 자 네트워크가 나갑니다 잘 기다렸다가 반격을 해야 됩니다 길민서 서브 터주고 넘기지 못하며 11대 7 1 1 2 2 2 2 3 3 3 3 3 4 4 5 4 5 5 6